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학.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학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우행, 음양이라는 개념은 다시 얘기하는 음양은 틀림없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부시각, 그리고 내부시각, 공동시각. 내부시각, 공동시각. 내 마누라하고 나하고 딱 둘만 얘기할 때, 너, 나, 너, 나만 얘기할 때, 두 두 시각. 이 두 개의 개념과 얘기할 때, 그리고 외부시각, 제3의 시각, 공동외시각, 제3의 시각. 내부시각을 얘기할 때는 상대되는 것이고, 외부시각, 공동외시각을 얘기할 때는 상대가 아니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음양을 지금부터, 음양의 원초적인 개념은 태양의 밝음과 어두움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양 중에 양이 화가 밝은 게 아니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개념은 원인이고, 음은 결과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태양이 양이고, 달이 음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태양과 달 두 개만 넣고 할 때는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라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태양과 지구를 갖다 놓고 있을 때는 태양이 양이고, 지구가 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구하고 달을 놓고 볼 때는 지구가 양이고, 태양이 음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또 해주는 거죠. 그런 동정 개념을 친다면, 동정 개념은 지구가 크게는 돌지만, 지구를 도는 게 달이기 때문에 또한 거꾸로 음양이 바뀌고, 달이 양이고, 지구가 음일 수도 있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음양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음양을 서로 상반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는 공동시각으로, 공동 내부시각으로 얘기하는 것인 거고, 똑같은 거다, 음양은 같은 거다, 서로 보완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부 외시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콧구멍이 똑같다, 얘기할 때는 콧구멍 외부, 콧구멍 둘이 아닌 얼굴 전체에서 보는 어떤 코, 똑같다, 눈이 똑같다. 이건 외부시각인 거고, 콧구멍이 짝짝이다, 눈이 짝짝이다는 것은 공동시각인 겁니다. 공동시각으로 볼 때 음양은 똑같지 않은 겁니다. 외부시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이 논리가 여러분 인정, 대조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이거 다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뭔 일지 하시겠습니까? 이게 음양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이걸 이렇게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밝은 것이 양이고, 어두운 것이 음이라는 개념. 음양우행설이 우리 세계 퍼진 테두리 속에는 동양의 고전이 뭡니까? 이 주역. 주역에서 많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주역의 시각으로 사주를 바라보고 모든 수작을 바라봅니다. 주역과 지금 얘기한 사주명리의 음양우행설은 다른 차원인 겁니다. 주역 속에서 음양이 나오지만, 그건 음양만이 나올 뿐인지 주역에는 오행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도락서가 오행설의 원리니 이런 얘기는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후대에 맞춰놓은 거죠. 그래서 주역 따로, 오행 따로 들어갑니다. 제가 주역 공부하시면 주역을 제가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신성시되는 학문인 거고, 정말 지금 어떤 형태를 보든 간에 최고의 경전이고 학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미있게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주역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도 좋고 물어보겠습니다. 주역이 이거 하나 가지고 양과 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왜 음양이, 주역에 태극 음양이 있어서 사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사상이 되고 사상이 8개가 됩니다. 왜 하필이면 사상만 되고 8개만 될까요 음양이? 음양이 꼭 4로만 난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4가 8로만 달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 16개는 없습니까? 16개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 5룬, 8룬, 7룬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그래, 고전에 있었으니까. 그냥 태극이 사상으로 나뉘어. 왜 해필이면 태극 둘로 나뉘니까? 여규 태극, 여기는 태극이 있어서 음양이. 왜 그렇게 다원입니까? 이가 있다, 고전의 근거는 있듯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64개, 384개 변화 이런 것들 둘째치고 한번 가장 기본적인 원리. 왜 사상이, 왜 사상이고 하필이면. 그리고 왜 8개입니까? 더 안 되고. 이 기본 단위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의 논리 속에서는 다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근 논리를 위주로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인이 해놨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상태에서는. 그냥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면 끝나는 부분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하면 끝나는 부분인 거고. 그러나 논리라는 부분은 그 가운데 좀 다른 겁니다. 학문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부분 좀 다르게 보여야겠죠. 물론 주역을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따진다면 따질 수 있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음양오행설의 지금 새로운 책에 가지고는 모든 것이 설명이 되나갑니다. 설명이. 자, 한번 또 다르게 해봅시다. 음과 양, 뻗어나가는 양이고요. 올라오는 게 음으로 칠 때. 처음에 개념에서 양은 뭡니까? 분산이죠, 분산. 음은 수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양으로 분산됐다, 음으로 수렴되고. 그러니까 이름, 이량, 분산, 수렴을 반복하면서 발전, 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것도 여기죠. 굳이 보면 이거 하나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분산된 거고 어느 게 응축된 겁니까? 이게 응축된 거고 이게 분산된 거죠. 그럼 굳이 이걸 칠다라면 어느 게 양이고 음입니까? 분산된 개념을 치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양으로 치는 이유는 당연한 거, 간단한 겁니다. 왜? 이걸 채로 치고 이거의 용, 이거의 쓰임새는 양인 겁니다.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응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음으로 치고 양으로 치는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양은 분산인 거고 음은 응축, 항상 반대 패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논리는 동양, 서양 이렇게 상대적 개념 속에서 발전하고요. 동양의 논리 체계도 육아와 도관은 어떻습니까 항상? 서로 보완이라고 크게 보면 보완입니다. 둘 다. 그러나 내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서로 악착같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육아는 뭡니까? 육아는 인위적인 개념이죠. 육아는. 우리가 요즘 절하고 제사 지낸 모든 것은 육아의 풍습이 되죠. 우리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길도자라고 합니다. 길. 왕도가 없어, 정도가 없어. 이건 도가 아니야, 바른 길이 아니야. 이런 모든 것들은 물론 육아에서 썼지만 도가의 개념입니다. 도가. 도가는 누굽니까? 노자, 장자, 저주로. 그리고 육아는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내려오는 체계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 사상이 이 사상 속에서 나중에 사주의 격용체계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것이 다 성략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을 거기서 그대로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조금씩 알아둘 필요가 아마 있겠지만 육아에서는 인위를 생각해서 사람들의 어떤 예의범죄를 많이 강조하는 현상 이렇게 틀을 갖추는 개념을 친다면 도가는 자연으로 들어가라. 대표적으로 무의, 자연 얘기하죠.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물론 노자가 무의, 자연을 합쳐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어쨌든 무의나 자연이나 같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는 인위적인 것, 하나는 상반된,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서로 상반된 속에서 발전해옵니다. 이것이 음향이죠. 그런데 음향은 항상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되다가 중간자로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체계에서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패턴을 갖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양과 음의 개념은 이렇게 결정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음향을 정확히 바라버린 겁니다. 음향서, 음향 누구나 안다고 해서 음향은 신비한 거 아닙니다. 신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원칙 체계가 나올 수 있는 것, 밝혀지야지만이 논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향서를 그냥 믿어버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얘기할 수 없습니다. 뒤에 사주학을 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상당히 난무합니다. 서로 이런 논리들이. 여러분, 사주학 가지고 이 논리, 저 논리 따지기 앞서 음향 우행서를 논리부터 정립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사주학 가지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우행을 얘기합니다. 자, 우행서를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지만 우행, 우행, 목화토 검소.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우리 기초 복습하냐고요? 아닙니다. 자, 목화토 금수. 기억나시죠? 목화토 금수, 오행. 오행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까지 공부한 오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행은 목화토 금수의 각각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상생이라는 논리가 적용되고 그다음, 이건 항생은 옆에 붙어있는 길이. 목화토 금수 길이. 그다음에 상극이라는 논리가 존재합니다. 두 분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존재합니까? 왜? 이거에 대한 논리가 없던 거죠. 우리가 이걸 밝혔던 개념인 거죠. 우행은. 우행이 나무다, 화다, 토다, 금이다, 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데이트 미스 김하고 아니면 김 누구 암흑이하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성격이 참 순수하면 뭐라고 합니까? 백합 같은 여자. 백합. 어떻습니까? 백합 같은 여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중충한 여자하고 백합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흔적, 흔적, 대충 시들시들한 여자하고 백합이라고 합니까? 뭔가 고개라고 순수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백합 같은 여자라고 누구를 얘기합니다. 우리 애인은. 뭐 을순이가 됐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 백합 같은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그러면 자, 여기 갖다 놓고서 화분에다 이 여자 심어놓고 백합이니까 심어놓고 물 자주 지으면 잘 자랍니까? 백합 같다는 것은 이 여자의 특성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결혼해서 사서 밥할 때 밥도 백합같이 합니까? 그럼 좀 골치 아프겠죠. 업무를 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회사 지구이 아니면 선생이다. 가리키면 백합값으로 우아하게 가리킵니까? 이건 얘기가 또 틀린 비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비유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끝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행은 모크와트 검수는 나무, 물, 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라고 했죠. 물론 아니냐? 아닌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행을 두 가지로 분석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행의 특성, 특성만 놓고 볼 때는 뭡니까? 상생상극 운동이 아니라 오행의 한 특성. 어떤 여자의 그냥 다소곳한 이런 모습을 볼 때 백합이라고 표현하듯이. 그리고 만약에 이 여자가 일을 할 때는 매 같은 여자다. 이게 뭐라고 하면 무슨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아니죠. 아주 칼같이 정확히 처리한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백합과 매 둘 다 처리하고 상반된 얘기지만 한 사람을 또 다른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행을 우리는 보십시오. 오행을 오행 각각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남음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지만 상생상극의 특성을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 표현하다면 말이 안 됩니다.